그렇다 걸린건가? 걸린건가? 응 죽었기 때문이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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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린거같은데 와와와와와와와와, 진짜 쪼인다 진짜 쪼인다 영화같은데 이거? 우와! 오, 둘! 곱타로 박박쳐! 우와! 와!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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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누라 하나누라 이리 와! 조준아!! 조준아!! 아 이거.. 이걸 찍는지..! 소둠 가루 하나!! 아~~ 오~~ 음!!! 와.. 대박이야 이거 아니! 뭐야!! 오~~ 그거 대박! 뭐 봐!! 거기 이제 소둠umi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어 어?! 어?! 뭐 있어? 이거 어떻게 많아? 유성으로 피버 동대랑 와우! 나 안 본 것 같잖아!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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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대박이다! 네비가 작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닌데 프레임 엄청 잘라 그거 많은 방은 32대 32도 있지 않나요? 그쵸 제외에 누구죠? 배경을 좀 보고 배워야 된다 친구 한명 왔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게 엔진을 만들어서 쓰는 회사라서 게임에 엔진을 맞추고 나가는 회사라서 어쩔 수 없으면 재죽하네 엔진을 사서 쓰는거하고 엔진을 게임에 맞추는거하고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많더라구요 콜 오브 듀티 같은 어? 저기있다 그런 회사들이 게임 만들면 대화일 것 같다 이러는데 저기있어요 SW집 왜요? 건물안에 발소리 들림 난 무기 없는데 내 안에 사람있다 내 안에 사람있다 내가 있는 집안에 사람있다 연단님 바로 옆에 사람있어요 나 권총들로 갑니다 오케이 각각 실린 근처에도 한 명 내놨어요 잠시만요 네 꽤 도망갔어요 뿌시고 있다고 일단은 재료 좀 얻겠습니다 다리 만들어야 되니까 어? 문 열리는 소리? 2층에 개피 존나많이 데려 놨다 뿌 내려가요 가자아 어 탈출한다 잡아라 죽였다 야 니 친구 어딨어 타낸 나라 타낸 나라 있는거 타낸 나라 어 갤리 쇼트도 있다 게임 어때? 내가 입어야지? 뭐야 갔다 보니까 탬이 없어졌어 돌아가니까 탬이 없어졌어 잡으러 갑니까? 뭐지? 부용하는 건가? 조준하고 있는 건 뭐하는 거야? 조준하고 있는 거 같은데? 안 돼 안 돼 스나이 있어요 쟤들도 신기한 친구들이네 여기 앞에 한 파티 345 바로 앞에 맞췄어 한 파티 다른 파티 있어요 345에 바로 앞에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가까워 가까이 가까이 나무가 없잖아 안보여 나무가 없는데? 아 깜짝이야 나무 뒤에 있다 큰 나무 뒤에 두 명 두 명 앞에 붙었다 한 명 붙었다 한 명 붙었다 한 명 붙었어요 아실림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개피 완전히 잡았다 차네 나라 차네 나라 있는 거 차네 나라 다 있어 다리웨이터는 어디 있어? 어디 갔어? 핀 때문에 주어지지도 않아 아 나 아 나 라풀 내놔라 뭐야 뭐야 라풀 트림? 라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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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림 연단인 거기서 볼 것 같은데? 어 확인 확인 그 큰 나무 뒤에 있어요 큰 나무 뒤에 기났다 어 아따 저격만 했어 저격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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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 큰 나무 뒤에 큰 나무 네 아니 로딩신다고 빙부를 아니야 깨지마 깨지 말라고 측공간다 브로 업무 해달라고 큰 나무 뒤에 개피 측공 가볼 업무 해달라고 지금 로딩이 저거 아 아직이다 저거 큰 나무 말고 딴 쪽에도 있어요 연단이 왼쪽 언덕에도 있어요 큰 나무 뺀다 건설하면서 뺀다 저거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이거 큰 나무 기절 큰 나무 기절 큰 나무 기절 연단인 그 위에 있어요 바로 집 근처에 그 한 놈 있어요 지어져 있는데 알겠다 알겠다 뭐 제가 봐드림 안 부서져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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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있다 아직 있어요 두놈 같은데 두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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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는다 큰 나무 쪽으로 간다 한 명 기절 아 수루탄 아 수루탄 아 수루탄 아 수루탄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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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도 하하하하 오케이 다 죽었다 저 파티 아하 죽을 뻔 아니 연단이 정크랫이세요? 어 수루탄 10개 있었다 브로거 정신 차리니까 좋아 좋아 인간 정크랫 순 è Aman 스나 여기 있네요 먹은사람이 임자? 맛있는데? 먹은사람이 임자? 먹은사람이 임자 아닙니깐? 어쩔수 없네 저 AR탄도 없고 스나탄도 두발밖에 없습니다 아 스나탄드립니다 서른여섯발 여기 서른여... 스나숨 맙니다 서너로 조직했습니다 어? 저쪽 보였어요? 195? 저거 지금 다리 밑에 애들 안보여요 애들 저희 보고 건물지였거든요 아 체크해 나무벽에 오케이 195 중간 다리 중간 밑에 이거 저희는 뒤돌아갈게요 얘들 철근으로 만들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빼는거 같은데요? 철근은 싸우기 싫다 저거 다리 건물하는거 저희들 와야되잖아요? 저희들 어차피 와야되요 예 어차피 와야되요 여기서 이 길목에서 루트를 말아버리잖아요 통행용 받아주자 아니 이거 SMG 타만 더럽게 많아 어 앞에 사람 SE방에 엄청 가까운데? 저거 한 20미터 바로 앞인데 이거 능선에 꽤 껴있는거 이거 뭐야 일로왔봐 여기 사람 있잖아 여기 어디 여기 바로 내 앞에 내 앞에 바로 어? 여기? 어? 있었다니까? 어? 있었다니까? 어? 어? 있었잖아 어? 잔당이었네 잔당 어? 그러네 열리자 자 붕대 좀 먹겠습니다 네 자세요 자세요 연단이 외국인이라고 그런다고요? 어? 연단이 외국인인가요? 아 아니다 그럼 나 한국말 많이 어렵다고 어? 저기 있네요 아직 있다 아직 밑에 있다 어? 아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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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두명 165 밑에도 있어요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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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셋 셋 여기 계단 밑에 아직도 있어야 돼 멀리 있는거 먼저 잡을까요? 195 저 수리탄 없어요 저거 다 안나나? 탄이 없어서 제가 저 사거리 밖 스나 어이고 쏘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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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5 언덕에도 있어요 엄청 멀리 아까 걔들이구나 195가 에에에에에 와아 내가 맞다 어 뛰어내린다 언덕에서 지금 150으로 이동했어요 아까 멀리 있던 애들 150 자기장 끼고 있는 나무 뒤에 있어요 아니 연단이 왜 저기 있냐고 연단이 조심 여뽔 여뽔 난 개멋대 더 있어요 거기 알았다 죽였던데 바로 옆에 캐캐핀 죽었어요 기절 알았다 어 들어간다 탈린다 한명 남은거 같거든요 들어간다 천장 못만들게 계속 갈게요 오케이 아 나 이거 재능있는거 같다 나 프로해도 될거 같다고 어 저기 저깄다 어 저기 저깄다 120 언덕이에 스나있어요 120 언덕이 스나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요 AR 탄좀 남으시는분 그저 차린다 먼저 헥그지라 세명 있어요 저 여덟발 남았습니다 여덟발 이거 어떻게 버림 탭 누르시고 그 총알 클릭하신 다음에 X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명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앙 앙 앙 AR 탄이 버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버리는거임 아아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빨개 AR 탄이 필요잉 AR 탄 30발이면 출부려야겠지 뭐 AR 탄 좀만 춥세요 어디 몇발 오우 땡큐 아예 땡큐 땡큐 아 건너가야되네 웨트 오 살했다 이거 안먹어라 탄 땡큐 저기 이스트 방향 언덕 위에 나무 지어져있는거 보이죠 저기에 수나수들이 있습니다 아 확인 확인 저희 자기장 5촌나맞다 브로 설마 맞추겠어? 쟤들 뺀거 같은데요 쟤는 자기장 안에 있을텐데 아니 안전지대일텐데 왜 뺐지 왼쪽 애니 나무가 너무 없다 아우 올라간다 아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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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료가 없어 다 그지들이네 이십 이십 삼십 아니 킬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이렇게 잡날들이 맞았다 그지지? 킬을 했는데 파밍이 안됐어 오 이렇게 하는거 킬만 하잖아 아 재능있어 재능있어 어 저기 사람 육십방향 어 육십방향 육십방향 확인 확인 저 앞에 사람있는데 이 방향 여기 언덕 위에 사람있는데 여기 언덕이야 사람이 아 아까 말했던 언덕에 아직 사람이 있는거 같아요 우리 오른쪽 위 조심해야되요 S 방향 언덕 위에 에 저 연단님한테 붙어서 소탕하러 갈게요 제가 커버를 해드릴게요 밑에서 근데 완전히 못봐드리는데 아 이스트 이스트 눈저있네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? 그 큰 나무 뒤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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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은데? 어 두명? 세명? 어 기절 Mommy nice 기절 미스 너무 많아요 아니 사람 20명 남은거 싫어? 왜 haters 한마산 에에에 là 여러분도 언더가리 에스 어우 아프 한 명 기절해요 이거 점프패드 아닌가? 보라색? 점프패드 오 보라색은 점프패드 30 30 30 개피 아니 확인 파란색인데? 그리고 바로 옆에 보급 떨어져요 파란색도 점프패드이긴 한데 좀 달라요 어 저도 지금 개피라서 로딩이 앞으로 하나 붙였어요 오케이 한 놈 더? 쟤 개피 누구 사실 집 쪽에 사람 개피 얘 초보 같은데? 31명 더 있어요 나무 집 뒤에 오케이 갈게요 쟤 개피 내 붙는다 눈 중에 있는데 근데 SE에도 오 안에 있다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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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베비 한 명 더 N 방향 집 쪽에 N 방향 집 쪽에 한 명 더 있어요 아 내 뒤측이 당한다 나 뒤측이 당한다 너무 몰았다며 나 뒤측이 아 보급 떨어졌어요 바로 옆에 아빙 어 항금 스카 보세요 나는 이거 지금 몸 먹어 체력이 없어 체력 탄 많으신 분 있어요 어 어 어 M 방향 M 방향이 아까 한 명 더 있는게 스나에요 자 세이프 존 저희한테 유리 그나마 다행 오케이 살렸고요 뭔가 있으세요? 칭칭 감아라 칭칭 감아라 앰 보고 있을게요 샷건 턴 좀 줘 주실래요? 혹시 있을까요? 저도 일곱 발 밖에 없어 장전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어떻게든 해야지 한 발당 한 명씩 잡으면 이깁니다 스나 뒤에도 있네 150도 예 뒤에도 있어요 우리 쏘는 거 아닌 거 같은데? 저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다섯 명 남았어요 어? 나 파란 청호 떨권네 그럼 안 되는데 탄 드릴까요? 샷건 야 괜찮아요 연발 샷 연발 자격 저 쓰레기를 왜 쓰냐 브로 백방향 어디 갔지? 돌아갔나? 120x2 지금 짓고 있어요 오케이 120 저 따로 붙을까요? 제가 모를텐데 갑시다 갑시다 딱 들어갑시다 야야야야야 이거 받아 이거 받아 선물 하늘에서 저희가 빗발친다 오케이 나이스 끝 끝 끝 바로 길 난 나무 없는 거 싫어하냐 어디있지? 자재 있으신 분 저 건축적인 자재 좀 있어요 네 저 나무좀 주세요 저 살아있어요 N이 방에 아직 살아있다 그쪽 방에서 N쪽 우와 뭐야 이거 나무 안 부서졌는데 내가 왜 맞지? 여기로 아신냐? 계단으로 엄청 잘 쪄네 저쪽이다 N, N, N 집에서 조심해요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각자 다른 얘들 한 명은 로직님 뒤에서 올 거예요 아 Doug различ 네 아까부턴 대기타고 있었어요 애들 저게 짓는다 요새 나무가 너무 없는데 큰일났네 잘 쏘는데 너무? 제꺼에 조금 있었을거에요 너무 잘 쏘는데 애들 아 저기있다 응응 쫙건탄은 아마 없을거고 야 얘들 둘이 끝이구나 네에에에 루징이 보스 쪼 아 저 루징이 아 핑 너무 심하다 안돼 안돼 핑 때문에 안돼 한명 오른쪽에 1동 라이프 써야돼 어 잠시만 이거 2대1대1 2대1대1 2대1일텐데 1대1대1 오케이 아 그러나 나이스 킬 저기 30방에 집있는데 라스트구나 마지막 노스 부셔버릴게요 제가 화력을 보여주지 그냥 속아주세요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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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떨어졌어요? 아 나 안떨어졌다 계속 집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떨어졌어요? 꽝 아 어머 픽 너무 싫다 안돼 나 쉴드 너무 돼 안돼 같이 갈거나 계단 만들었걸 야비 계단이 안만들어졌어 옆에 만드셨었어요 아깝다 아깝다 그게 광클이 안돼요 어차피 앞으로 가야되네 오우 와야되네 뭐지 황금? 황금 스캅? 점프패드 없죠? 네 저놈이 점프패드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게 해봐요 아니 여기 점프패드 있어 점프패드 써서 낚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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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였데 우와 야 언제 갔대? 너 못봤어 아이 첫 발이 빗나가버렸네 임 나는 이겼다 이겼다 이따 논쟁자로 GTA를 해보실 조금 이따가